자, 2장의 두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장의 첫번째 수업에서 Oracle XA를 설치하고 SQL Developer까지 완전하게 설치해놨죠 이번에는 실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런데 데이터를 많이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Oracle에서 제공하는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건데, 그 이름이 HR 이에요 HR이라는 이름에 샘플 데이터를 설치할거에요 얘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처음에 Oracle에 제공을 해주거든요 보안 때문에 잠겨있으니까 얘를 먼저 풀어줘야만 여러분이 우리가 실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SQL문, SELECT문이나 INSERT문 이런 연습을 나중에 해볼 수가 있을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어를 먼저 하나 정리하고 할게요 지금 HR이라는요, 스키마 이름이라고 부르군요 스키마는 이제 묶음이에요 이렇게 어떤 데이터의 묶음, 이걸 스키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HR이 그 스키마 이름인데, 우리 학교는 이 스키마 이름과 사용자 이름이 동일해요 일단 그래서 앞으로 이 사용자 이름이 있고, 스키마 이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을게요 이래야 좀 편리해요. 혹시 여러분이 안 헷갈리고 편리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용자 이름이 바로 스키마 이름이다 그래서 지금 HR 스키마를 지금 잠궁을 풀어줄건데 스키마를 풀어준다 equal 사용자 계정을 풀어준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실수 2번을 33페이지 인데요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역시 SQL 디벨로퍼 실행할까요 실행해서 매번 거의 실행할 거 아니니까 앞으로 웬만하면 안 닫고 그냥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닫고 띄워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라클은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에요 이 오라클에 접속하기 위한 툴이 SQL 디벨로퍼에요 이 SQL 디벨로퍼가 오라클은 아니에요 자, 이제 접속을 해야겠죠? 처음에 시작페이지는 신경쓰지 마시고, 필을 닫고, 자꾸 뜨죠 아, 끌고 그랬네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칫 버튼이었죠? 로컬 시스템을 아까 만들어 놓은거죠? 마우스 오른칫 버튼을 눌러서 접속하시면 되요 사실 더블 클릭이 되는데 일단 정식은 마우스 오른칫 버튼 접속하면 자, 오라클, 여기 설정된 대로 접속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얘가 처음에 자동으로 뜨는데 혹시 이게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접속은 현재 됐고 이게 워크시트거든요 그게 안 뜨면 얘 선택해서 위에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창이거든요 SQL 워크시트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접속이 현재 로컬 시스템 얘로 워크시트를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확인 그러면 열려요 됐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HR 사용자 또는 HR 스키마였죠? 잠금을 풀어주기로 했죠? 자, 명령어 중에 alter user HR이에요 물론 어? 이거 왜 이러면 어렵다? 물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앞으로 배울 거니까요 현재는 목적이 HR의 잠금을 풀어주는 거다 account가 unlock이다 unlock하고 identified by 비밀번호를 지정해야 돼요 이 비밀번호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저도 쉽게 1, 2, 3, 4를 할게요 또 그리고 세미콜론 또 하나 약속할게요 앞으로 이 SQL 문 맨 뒤에는 세미콜론을 찍어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서 이제 선택하고 여기죠 여기가 플레이 버튼 명령문 실행 누르면 얘가 정상적이면 user HR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금이 해제가 됐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자가 두 명이 생겼네요 관리자인 시스템이 있고 샘플 사용자인 HR 두 가지가 준비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 HR에 대해서 접속을 해보고 싶죠? 그러면 이 접속을 역시 만들면 되겠죠? 34페이지 보면 똑같이 로컬 시스템처럼 접속을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죠? 자, 해볼까요? 여기 줄여도 되고 자, 여기 또 플러스 버튼 이게 접속창이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자, 이번에는 이것도 여러분 마음이 났는데 이번에는 제가 로컬이죠 역시 로컬에 로컬에 HR을 얻을게요 HR 그리고 사용자인은 HR 비밀번호 아까 1234로 했죠? 얘도 저장 얘는 동일하고요 이대로 접속하면 새로운 접속이 연결이죠 연결이 테스트 성공했죠 그리고 저장 바로 접속해 볼까요? 접속 하면 이제 이 HR로도 접속이 된 상태예요 어? 그런데 HR은 워크시트가 안 열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HR 선택해서 여기 있죠 얘, SQL 워크시트를 클릭하면 워크시트가 열려요 어? 로컬 HR 되어있죠? 확인 하면 지금 두 군데 다 열리는 거예요 로컬 HR로 되어있고 로컬 시스템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정리 한번 할게요 현재 오라클 서버가 돌고 있어요 돌고 있고 지금 로컬 시스템 있죠? 로컬 시스템 사용자로 이렇게 접속했어요 이게 이 창이고 또 하나 또 접속했어요 누구죠? HR 사용자 HR 사용자로 이렇게 접속했어요 그래서 현재 오라클 서버에 두 명의 사용자로 접속되어 있는 상태인거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로컬 HR 사용자로 접속을 할거예요 셀렉트문은 아직 안 배웠는데요 셀렉트 from tap 하면은 HR 사용자, HR 스키마에 있는 테이블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역시 명령문 실행 누르면 밑에 보일거예요 그럼 샘플 테이블들이 한 여덟 개 있네요 이 테이블들이 샘플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직원 테이블이랑 직원의 종류 그리고 직원의 주소 이런 것들 다양하게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되셨죠? 현재 두 개의 연결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도 시스템과 HR 두 개의 사용자가 현재 사용이 가능하게끔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닫을까요? 얘도 닫고 이거 저장 안해도 된댔죠? 이 저장하는 게 얘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 쿼리문 날린 거였죠? 이 글자들을 저장하겠냐 이건데 특별히 저장할 때 빼고는 저장을 웬만하면 안할게요 얘도 안하고 그리고 얘를 닫으면 접속도 자동으로 끊겨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라클에 샘플 될 때까지 설치했고요 35페이지 보면은 설치 후에 확인할 건 있는데요 확인할 폴더들 폴더 한번 보기만 할까요? C 밑에 오라클 XE 밑에 폴더들 밑에 APP 밑에 오라클 좀 복잡해요 오라클 밑에 이 폴더들의 의미가 35페이지 표 2-3에 있는데요 잠깐 그냥 확인만 해보세요 모르셔도 되고요 자 이제 오라클 제거하는 거 해볼까요 교재 36페이지네요 36페이지 오라클 제거인데 제거는 윈도우즈는 똑같아요 윈도우즈에서 제거하는 거 해볼까요 윈도우즈에서 앱 제거하는 거 똑같아요 앱 밑 기능에서 오라클 여기 설치되어 있겠죠 여기 여기서 그냥 제거하시면 돼요 지금 제거 안 할게요 뭐 다시 설치할 필요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제거하고 SQL 디벨로퍼 이걸 만약 제가 했다 치잖아요 그럼 SQL 디벨로퍼는 그냥 딜리트문으로 지우시면 돼요 얘를 얘를 우리가 셋업 한 게 아니라 압축을 풀었거든요 압축을 풀은 거니까 절대로 지울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 깨끗해졌다 뭐 안 해보셔도 사실 이거는 괜찮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는 셋업으로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명령어로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냥 셋업이 아니라 명령어로서 명령 프로필에서 설치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또 삭제했다가 또 설치해야 되니까 그냥 설치하라고 그냥 참조만 하세요 명령 모드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여기서 세팅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책에 38페이지 39페이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컴퓨터가 있거나 이러면 설치를 추가로 해보시고 아니면 꼭 해보고 싶다 그럼 지우고 다시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리눅스에서 오라클 설치하는 것도 꼭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부록에 있으니까요 부록을 참조해서 직접 한 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리눅스 가상머신장은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우리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데도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의 설치를 모두 완료됐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설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오라클을 사용만 하시면 되겠죠 저랑 같이 앞으로 3장부터 오라클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났으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 다시 말씀드린 권장사항은 부록을 참조해서 리눅스에 오라클을 한 번 설치를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앞으로 중간중간에 좀 퀴즈나 이런 걸로 쓰기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설치를 해 놓으세요 자 설치해 놓으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